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기회 왔습니다. 드디어 좀 말씀드린 기회가 왔고 형 구간에서 매수해야지 그죠? 제가 정확하게 눌림목자리 말씀드리면서 갭 메꿀 수 있다. 갭 메꿀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현 구간에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 들어온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구간 물량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구간에서 오늘 왜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5분봉을 체크해보면은 우리 같은 가격대 보시면 여기죠? 7천원 가격대, 7천원 가격대, 7천원 가격대 자 이러한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저항을 맞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자 이러한 저항선에서 이러한 저항선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의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선생님 근데 선생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이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으면은 추가적으로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자 근데 이게 이 봉이 5분봉인데 이 봉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이에요. 보시면은 요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5분봉 이거 하나잖아요. 시가 시초가에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포 입장에서 딱 시초가를 뛰어놨는데 어떡해요? 바로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앞에 구간 60분봉 보더라도 자 여기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량을 계속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앞에서 일자로 빠졌잖아요. 그죠? 이 앞에서 구간부터 이렇게 일자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도 물을 좀 타놨을 거란 말이죠. 물을 좀 타놔서 평단이 7천원 후반에서 7천원 중반 이쪽이 됐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손절하고 그 다음 매도하고 밑에서 산 사람들도 익절을 하고 이렇게 한번 개인 투자자끼리 손받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손받김이 되었다라는 건 어떻게?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형 구간에서 자 우리가 잘 볼 게 거래가 한번 터졌죠? 그렇죠? 매물대가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물대가 좀 줄어들고 매물대가 좀 줄어들었지만 주포 입장에서 매물대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가를 이렇게 누르는 과정에서 뭐가 되고 있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내가 만약에 이쪽이나 이쪽에 잡은 사람이라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 구간에서 매우 매우 팔고 싶겠죠? 수익을 챙기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밑에서 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고각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손절이나 아니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다?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반등신호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 구간에서 이 반등신호 정확하게 잡아가시고요. 이 6,900원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5,900원 5,900원에서 5,700원 이 구간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 타점 잡으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일단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죠?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자료 받아가신 분들은 전부 다 기다렸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영상을 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럼 신라제는 기회의 구간이 어디겠느냐? 조금만 기다리시면 기회의 구간이 옵니다. 자, 현 구간에서도 아직까지는 매수하기 조금 벅찬 부분이 사실이에요. 왜?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떨궈줘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3년도 1월 12일에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 4월에 물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 기간이 이제 10개월에서 8개월, 그렇죠? 10개월, 8개월 됐지만 굉장히 현재 구간에서 힘드실 겁니다. 아, 내가 드디어 본전인데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이 엄청나게 되시는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지금 자리에서. 현재 자리에서 매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단계적으로 놀림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평단이 높으신 분이라면 만 원 이상이신 분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지 고민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다려라. 그렇죠? 기다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이제 뭐다?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다려라라고 강조를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은 제가 드린 대응 전략 자료 있죠? 그 구간대로 지금 대응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대응 전략 자료를 못 받아가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신라젠 관련된 이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라? 반드시 받아가셔라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신라젠이 현재 구간에서 우리 리제네논 리제네논과 어떻게? 에로 관련된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찌라십니다. 찌라시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그 뉴스를 100%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얘는 뭐 안트냐 찬트냐 뭐 어쩌라는 거야. 저는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신뢰하지 마라. 하지만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이 뜻이 뭐냐면요. 재료는 따로 있다. 재료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리제네논 리제네논 자, 얘네는요. 일단 어쨌건 찌라시에 불과합니다. 이 신라젠이 하는 임상이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많이 늘었고 이 M20이 돈을 대주면서 회사가 기사회생해서 임상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임상들이 앞으로 결과가 조금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팩사백 다음 다음 후보물질을 어떻게 공개할 거예요. 곧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하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위에 번호 있죠.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확실하게 대응 전략자로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 대주주가 누구죠? M20이잖아요. M20. 얘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LG그룹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LG그룹이 바이오 사업에 관련이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라젠의 대주주가 누구예요? 신라젠의 대주주가 M20이고 M20의 대주주가 DKMarin이란 아니에요. DKMarin. DKMarin이 LG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좀 길어서 이 부분은 제가 대응 전략자로 넣어놓을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어떻게 신라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M&A 관련된 이슈로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구간에 대해서 꼭 이 내용들 받아가시길 바라고 지금 자리에서 우리 신라젠 분명하게 물려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만원 구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 물려있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가는 높이 9,500원에서 11,0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서 추가 매수 전략을 짜십시오. 현 구간에서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 자리는 단기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는 부분 중에서 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비중 확대해서 평단을 낮춰서 올라갈 때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단기 상방이 만들어졌고 이 단기 상방에서 단순히 조정을 받는 흐름일 것 뿐이다. 현계 구간에서 상방 추세로 돌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만원 구간의 라운드 피겨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신라젠이 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투자 판단 관련 주요사항, 임상시험 결과 이게 바로 이번에 나온 리제레놈과 에로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나온 지표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뭐예요? 유효성과 효능성이 좀 입증되어서 리제네놈과 에로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라는 건데 제가 바이오 주식을 10년 넘게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워낙 많았고요. 이렇게 돼서 결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재료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딱 말씀드리는 이 재료만 이 재료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욕심을 내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욕심내면은 이렇게 물리게 되는 겁니다. 남을 탓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항상 욕심내지 말고 저항구근에서 누를 때까지 기회를 기다리자.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지? 그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명언이 하나 있죠. 뭐라 그랬죠? 주식에는 삼진아웃이 없다. 삼진아웃. 자, 우리가 타자인데 매수해야 되는 타자인데 어떻게요? 만약에 좋은 기회가 좋은 기회가 3번 오고 나면은 어떻게? 아웃되냐? 절대 아닙니다. 안 치면 돼요. 우리가 타자지만 삼진아웃이 없기 때문에 안 치면 됩니다. 좋은 공이 올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만 바꿔서 좋은 자리가 안 오면은 안 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뭐예요? 가버리면은 삼진이에요. 삼진. 하지만 이러한 좋은 자리에서 4번, 5번, 6번 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리 가더라도 이 기회 한 번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건 안 탑니다. 안 타. 그래서 이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항상 뭐 하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자,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계좌에 돈이 있으면은 더 사고 싶고 더 갈 것 같아서 더 욕심이 나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욕심을 좀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항상 그냥 이대로 가면은 내가 산 것만 먹는 거고 눌리면 추가 매수하는 거고 눌려줬잖아요. 그죠? 눌려줬죠. 뭐 해야 돼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지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욕심을 버리고, 그죠? 욕심을 버리고 현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추가 매수 꼭 하시고 추가 매수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 평단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구독 옆에 평단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물타야 되는지 대응 전략 자료에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응 전략 자료에 뭐 있다 그랬죠? 단기적으로 나올 재료, 그리고 플러스, M&A 관련 이슈, 플러스 어떤 자리?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추가 매수 전략까지 확실하게 담아놨으니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감사합니다.